이 분은 사실 아티스트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1분때 개인적으로 엘소드의 레나 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저 아닙니다 네 엘소드의 레나 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작품도 내놓으신 분이신데 이번에 훈차를 하셔서 당첨이 되셨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.. 이게 아마 레나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객님 엘소드의 여신은 레나죠 네 뭐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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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얘기 안했잖아요 누가 나를 다 아니야 엘소드의 여신은 레나죠 자 앞으로 엘소드를 지키실 유저분들 그리고 엘소드를 지켜주고 계신 유저분들께 엘소드 많이 사랑해주고 특히 레나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해주세요 어.. 레나는 정말 잘만 키우면은 완전 애견이 담겨진 그런 캐릭터로 함께 싸우면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겨우서 엘소드 레나 사랑하시는 김에 조금만 마음을 던지어서 엘소드 레나도 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노 엘소드 레나 분 ה고레나 레거 음 감사합니다.